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복동 가구지기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힘이 됩니다 오늘은 천쇼파 패브릭쇼파와 일반 가죽쇼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한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천쇼파 입니다 처음 앉았을 때 차갑지 않고 촉감이 좋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진득이나 세균 번식으로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음식물 흘렸을 때 청소하기가 까다롭고 살다 보면 귀찮아서 대충 닦고 넘겨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냄비도 잘 빠지지 않고 저렴한 제품 중에는 부풀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알칸타라 샤모드 원단 같이 방수 능력이 좋은 천쇼파도 있지만 가격이 워낙 고가입니다 다음 가죽쇼파 입니다 천쇼파에 비해 일단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뭘 흘려도 닦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국산 제품 질 좋은 가죽은 막 써도 10년 이상은 갑니다 제가 전에 찍은 소파 관리 법대로 하신다면은 뭐 20년을 쓰셔도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천쇼파에 비교해 가격이 좀 더 나간다는 겁니다 촉감이 좀 처음에는 차가울 수도 있는데 방석을 깔아 놓으시면 커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구 업자로서 가죽쇼파를 사용한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가게의 손님이 오셔도 천쇼파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